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9평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오늘 녹화하는 게 지금 8월 2일이니까 그리고 9평은 9월 1일.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9평을 만점 맞을 수 있을 것이냐. 만점이 아니더라도 나 1등을 너무너무 원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고3 수험생도 있고 반수생도 있고 재수쭉 해오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정법 만점 맞을 수 있을까. 김용택 수업 들으면 다 만점이라던데 하고 들었는데 들어도 만점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하고 같이 쭉 해오던 분들이 아닌 그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는데 좀 효율적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려고 되게 오랜만에 제가 퀘스트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어떤 비법? 스킬?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될 것들을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킬, 비법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정법이나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1등급을 맞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 완성이 되어 있느냐. 물론 완성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개념 완성반 강좌를 1강부터 마지막 완강까지 했느냐. 그리고 그 개념 완성반 강좌에 들어있는 컨텐츠들. 교재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다 소화했느냐. 복습, 예습은 아니더라도 강의 듣고 복습을 충실했느냐. 이거 이거. 이거 기본이죠. 기본. 가장 기본이죠. 이것만 잘 돼 있어도 웬만하면 1등급 나온다 사실. 이게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 완성이 돼 있어. 또 하나 뭐가 돼 있어야 될까요? 문제 풀이가 돼야죠. 문제 연습. 이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 되어 있으면 1등급 이상 나오지. 아무리 못해도 실수해도 2등급은 나오지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올까? 9평 어떻게 하면 만점 나올까? 나는 왜 점수가 3등급, 4등급밖에 안 나올까? 계속.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현장에서도 보면 가끔 보면 선생님 저는 개념이 아직 둘 돼 있는데 단원별 모의고사 하는데 너무 버거워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수강증 환불하시고 개념 완성반 강좌를 충실히 들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 학생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야. 자 아직까지도 개념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분류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자 개념도 안 돼 있어요. 개념 완성반 강좌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학습법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개념 완성을 권합니다. 뭐 저를 비롯한 정법 선생님들 개념 완성반 강좌 당연히 다 운용할 것이고 그 개념 완성반 강좌에 수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놔요. 사실 이 안에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꼭 하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구평에서 못해도 3, 2등급은 나요. 못해도 2등급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념은 되어 있는데 문풀이 지금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 연습을 하는데 문제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EBS 문항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기출 문항이지요. 그런데 그에 못지 않은 게 EBS 문항입니다. 자 올해 EBS 연계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죠. 50%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그 어떤 기출을 제외한 시중에 있는 그 어떤 문제집보다 훌륭한 게 EBS 문항입니다. 시중 문제집을 제가 비하자는 게 아니라 EBS는 어쨌든 출제진도 빵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를 새롭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EBS에서 새롭게 만든 유형이나 EBS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와 내는 내용을 평가원에서 반영해서 수능에 출제하고 평가원에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개념은 되어 있는데 문풀이 만약에 문풀 중에서 이제 두 개 기출 기출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BS도 수특이나 수환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권하는 건 기출을 먼저 하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 거 개념 완성반 강좌에 이 문제은행 편에 가지고 기출 문제들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거 개념 완성반 강좌에서 그걸 다 소화했다. 그러면 기출은 된 거죠. 그러면 EBS로 가셔야 돼요. 수특 수환인데 수특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개념 완성반 강좌만 듣고 문제풀이 연습은 잘 안 됐다. 그러면 기출을 꼭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 거 강좌 없다. 제 거 강좌 안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엄마 텅 뭐 이런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사서라도 푸세요. 그거 푸세요. 기출까지 딱 개념한 다음에 기출까지 문제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잊어먹었던 개념이랄지 아 이게 문제로 유독 많이 나오는 게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다. 이런 것들 선별이 된단 말이야. 그 딱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EBS에 수특하고 그 다음에 수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미 수특은 다 끝냈다고요. 수환 끝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럼 순서대로 가면 돼. 하나도 안 됐다. 개념 하시고 개념은 됐다. 그러면 문제 연습하시고 그런데 문제 연습할 때 뭘 먼저 하고 기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됐다. 그러면 EBS 연습하고 EBS 중에서 그럼 뭘 먼저 할까요? 수특하고 선생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기출하고 EBS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안 돼. 기출한 다음에 EBS에 뭘 원한다면 1등급이나 만점을 원한다면 그걸 해. 대충 맞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개념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1등급이나 만점을 원한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정법이라는 과목이 시중에 또 컨텐츠가 많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출과 EBS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컨텐츠일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 선생님 저는 이미 다 끝냈어요. 저는 개념도 했고요. 문풀도 기출 다 했고요. EBS도 다 풀었어요. 그런데 풀 컨텐츠가 없어요. 구평전까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도 됐어요. 문풀 연습도 기출이나 EBS도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뭐 2등급 이상은 그냥 나와요. 1등급 나오고 만점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런데 계속해서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잖아. 그냥 거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 꾸준히 해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제 뭐 선통법 이랄지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강좌 이런 것을 넣어놨어요. 제 강좌예요. 제 강좌 이건. 선통법 특강, 킬러 특강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이거 선거와 통치구조와 법 분야 수능에서 한 14문제쯤 아마 여기서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들 그러니까 준킬러나 킬러를 대비할 수 있는 강좌예요. 들으시면은 아 내가 이렇게 빈 게 많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리고 그쪽 분야 문제를 거의 틀리질 않아요.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선통법도 했다 그러면 단원별 모의고사도 하시면 좋아요. 단원별 모의고사는 이제 전 과정 전 범위에 걸쳐서 수능에 필요한 모든 정법 내용을 또 한 번 다시 한 번 문제로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이 둘 중에서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거나 통치구조나 법 분야 특정 분야에 약하다 그러면 이거 가시고 총체적으로 한 번 쭉 정리해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가시면 돼요. 둘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둘 다 하면 더 좋겠지만 분명히 둘 다 하기에는 시간이 버거울 수 있어. 구평전까지는. 그렇다면 둘 중에 한 거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어 아 선생님 저는 선거나 이 법 분야가 약하니까 선통법 특강을 들을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원별 모의교사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커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이나 이렇게 분당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거 다 개념 완성반 강좌하고 그다음에 선통법 특강하고 그다음에 단원별 모의교사하고 그다음에 실전모의교사하고 이렇게 마무리해 가는데 이 커리를 쭉 탄 친구들 대부분 다 정법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 중에서 그냥 한 두 개만 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물론 두 개만 해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만점 빈틈없이 정말로 완벽히 대비해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구평전까지는 뭐 둘 중에 하나만 한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수능 전에는 다른 커리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비법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나?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냐? 알잖아.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막연한 불안감 어떤 특별한 만점이나 뭐 1등급으로 있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봅니다. 공부의 로얼로드 특별한 비법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해야 할 것을 하면 됩니다. 개념 안 됐으면 개념하시고 개념했다? 문제 연습이 불충분하다? 문제 연습하시고 문제 연습하는데 기출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수특수환 하시고 수특수환까지 됐다. 그러면은 제 거 컨텐츠 좀 더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좀 더 해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가면 돼요. 꾸준히 연습하시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뜨거운 여름 9평 전까지는 더울 거 아니에요. 아마 8월 한 15일 전후까지는 굉장히 더울 걸로 예상이 돼. 보통 그래요. 8월 15일 딱 광복절 지나면 태풍이 한 번쯤 그때쯤에 와요. 태풍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그렇잖아. 아침에 딱 샤워 딱 끝내고 나왔는데 수건으로 이렇게 몸을 닦으면서 땀이 또 나잖아요. 요즘 진짜 기분 드럽죠. 그때 PD님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러셨나 봐요. 아 정말 짜증나죠. 그렇죠? 근데 막 아이씨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된다고 야 수능 빨리 봤으면 좋겠다. 지겨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막상 이제 100일 얼마 안 남았잖아. 그리고 딱 아침에 샤워 끝내고 나와서 아침에 이제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싹 쳐 지나가요. 그러면 간담이 서늘해져요. 아 가을이구나 저 때 또 얼마 안 남았구나. 100일 전까지는 아 시간이 드럽게 안 가. 근데 딱 8월, 15일쯤 돼가지고 이제 90일쯤 딱 남잖아요. 아 막 시간이 미친 듯이 막 갑니다. 놀라빨리 가요. 그럴 땐 뭐 허둥지둥 이럴 텐데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할 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할 것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뜨거운 여름 뜨겁게 여러분들 할 갑시다. 여기서 구평 정치화법 만점 학습법을 마치겠습니다. 가상 원하는 목표